안녕하세요. 익숙함 그리고 조금 특별한 공간과 음식을 지향하는 아티피크의 우드위 지멘입니다. 이번 10월에는 프렌치키진의 우드앤파이어를 접목한 안제이 셰프의 시그니처 요리와 브루고뉴 바데미미르 와인 2종을 페어링하여 선보입니다. 페어링하는 샤또드 샤샤넬 몽라시의 엉 주르노블로 특유의 오크터치와 피니시가 차콜 그릴된 샐러드와 생선 요리에 잘 매칭되며 메인 요리와 매칭하는 샤또드 샤샤넬 몽라시의 루즈는 신선하고 은은한 과실미와 더불어 튼튼한 구조감과 클래식한 피노누어입니다. 감사합니다.